오늘은 진짜 객관적으로 이 영상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초 커뮤니티 하는 여자들의 논리를 하나하나 다 박살낼 예정인데 영상을 보고 대한민국 여초 커뮤니티 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고 공유해 주시길 바라죠.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시청역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여 남성 9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을 때 여초 커뮤니티를 하는 여성들에게는 축제 같은 분위기가 피어올랐죠. 한국 여자들은 나이 먹은 남자가 교통사고 낸 거 괜히 걱정했노 딱 한 남들만 죽었노 자적자 COT을 치했다고 말하며 고인을 모욕했으며 한남 킬러의 부상자의 여자 없길 바라며 남자가 죽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단어 스트라이크가 등장하면서 이 단어는 순식간에 수많은 여초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여성시대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볼링절이라고 남성들을 비하하기 시작했고 볼링절 이야기 그만해줘 여시들아 간신히 웃음참기 중이니까 라는 식으로 고인을 모욕하였습니다. 결국 저 고인모독을 일으킨 최초 유포 여초 커뮤니티인 투디겔과 헤언겔은 사이트 폭파가 되었고 경찰에서는 이런 인간 말종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조사하겠다 선언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투디겔과 헤언겔을 하던 인간 말종 한국 여자들은 본진인 여성시대로 기어들어와 대피소를 하나 만들게 되고 투디겔 시청역 이슈 때문에 운영자가 접속을 막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너무 개복지처럼 터뜨리는 것 같다 그지 같은 다른 사이트는 문제 많아도 잘만 굴러가는데 라고 말하며 볼링절이라는 고인비하 단어를 사용해도 된다 말하는 우리 한국여자 IP팩이 몇일이나 걸려 원래 3일이면 IP팩이 되고 고인모욕한 여자들 세탁 완료되지 않나 라는 식으로 IP팩이 언제 되냐고 걱정하는 한국여자들 진짜 개빡치네 지랄 좀 그만 왜 우리한테 그래 라는 식으로 고인모욕을 했으면서 잘못한 거 없다는 식의 한국여자 경찰이 투디겔 덫이 열리는지 주시하고 있다는 기사 봤나요 졌댓네 내사중이래 라고 말하면서 인생지읒됐다고 속상해하는 한국여자들 그리고 저렇게 암호를 쓰면서 속상해하는 실제 투디겔 사용자 한국여자가 아닌 투디겔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여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펜코 같은 인간 쓰레기들 모인 곳도 있는데 뭔 시발 여자만 처잡네 더 역겨운 펜코 잡아라 일배 펜코 디시나 쳐 잡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한국여성들은 남초 커뮤니티 펜코를 뒤지면 볼링절보다 더 미쳐날 뛰는 고인모독이 있는데 왜 여자만 욕하냐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자들이 많이 죽었다고 알려진 이태원 참사 때 그렇게 울부짖는 펜코에서 어떤 고인모독을 했는지 봅시다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나서 얼마 안 지난 시간에 실시간 이태원 심정지 30명 추정이라는 글은 조회수가 32만 정도 찍혀있죠 댓글이 449개 달려있는데 대참사다 소름돋는다 라는 댓글만이 베스트 댓글인거 보이시죠 제가 이 영상 설명란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토록 악랄하다는 남초 커뮤니티 펜코의 게시글을 걸어드릴테니 여러분이 가서 봐보세요 혹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여성 고인을 향해 성희롱을 하거나 볼링절이라는 고인모독을 해버린 댓글이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축구가 좋아서 축구장에 가듯 그들도 나름의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태원 간거니까 고인을 탓하지 말자 라는 글의 조회수는 50만이 찍혀있고 좋아요가 2600개 찍혀있습니다 댓글의 여론은 고인을 욕하지 말라고 자중하자는 댓글의 여론인게 보이시냔 말이죠 여성들은 왜 펜코같은 인간 쓰레기들은 안잡고 여자만 잡냐고 말하는데 적어도 그녀들이 그렇게 증여하는 남초 커뮤니티들은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여자들처럼 볼링절이라 말하며 낄낄거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세요 참고로 말하자면 여성시대에서는 얼마나 고인을 능욕하는게 자연스럽냐면 남성연대의 고성재기님이 세상을 떠난 나를 재기절이라고 말하면서 명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재기절 맞이하여 재기푸드 먹는걸 자랑하는 여성들이 보이시죠 남초 커뮤니티는 한국 여자들처럼 저런 고인모독은 하지 않으니까 부디 인성터진 소리하면서 왜 여자만 잡냐는 말 말고 본인들이 저지른 죄의 죄값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IP 언제 지워지냐고 노심초사하는 한심한 한국 여자들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진짜 개빡치네 지랄 좀 그만 왜 우리한테 그래